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글에서 보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추적해 봤다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로또가 160억 당첨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추적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가 끝에가 되게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마약과 또 가정 파탄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이 땅에서 아마 우리가 다 그럴 거예요 돈이요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신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어떤 가정을 어떤 삶을 정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했을 때에 가장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그 당첨된 사람 중에 정말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당첨되고선 이혼하고 그걸 안 주려고 하다가 재판까지 가서 다 뺏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해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이 뭘로 표현이 된다면 구원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가 똥이 묻어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똥이 묻어서 오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 막 놀리잖아요 학교 다닐 때에 다들 학교에서 별명 똥싸개라는 친구 한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구나 학교에서 어렸을 때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변 본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물론 혼내키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닦아내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고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저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가난한 집안에 왜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신앙생활 즐거워야 될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무엇이 주냐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 단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10을 내시오 올라오시오 조금만 더 견디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공감은 뭐라고요?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벌이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벌이시고 내려오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희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 강화도거든요 강화도인데 아마 제 조상 중에서 그래도 상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귀향 가서 거기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저만 그렇게 은혜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상놈이었을지 그냥 거기 살던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을까? 강화도 사투리인데 하여튼간에 그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그 어려움 심지어는 부모님이 만들어놓은 어려움 심지어는 태어났을 때의 사고로 어떤 환경으로 그 어려움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무슨 얘기하냐면 옛날에 고려시대 때 태어났다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못할 예수님 믿어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았냐 그럼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그 얘기하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비밀 서랍이라는 것이에요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될 비밀 서랍을 그렇게 열어보려고 떼쓰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삶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건져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믿는 것이에요 막 따지면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건져주고 싶은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왜 구원하냐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성경을 짜면 딱 한 단어가 나온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여러 가지에 있겠지만 그것이 다 포괄적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보니까 선악가를 따먹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선악가를 따먹고 난 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뱀이, 마기 사탄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가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고 그는 살아 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하와 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하와가 선악가 먹고서는 주니까 남자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여기 남자분들 결혼하셔서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여자가 주는 대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때부터 벌써 내려온 그런 어떤 규범이에요 그거 따지면 가정이 불화가 돼요 그때부터 먹고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때부터 이루어진 규범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거기서 보니까 그 먹고 나서 하나님이 뱀과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뱀에게 저주하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마귀의 그런 후손이 있겠죠 마귀의 그런 그룹이 있겠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 치구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시는 누구 거예요? 갑자기 엉뚱하게 시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시는 남자 겁니다 남자들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는 남자들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성을 누구 시 결혼하면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남자 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애가 넷입니다 알렐루야 그 다 넷 명 낳았는데 다 누구 시요? 넷이요? 내 성을 따르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황당해요? 시는 남자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가 시가 있는 것이 여자가 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도 바할 신 바할 신은 뭐를? 비를 내리는 신이요 풍요로운 신이고 번개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신이 뭐를? 씨를 비를 내려야지만 땅의 신이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이 뭐예요? 아세라 신은 남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원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벌써 남자와 남자 인간끼리의 결합은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먹고 죄를 짓고 많은 인생들이 인간들이 태어나지만 그 인간들이 태어날 길이 인생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다 사형수들이야 사형수들끼리 야 너는 무슨 죄를 줬어? 나는 무슨 죄를 줘가지고 사형이야? 너도 사형이야? 다 사형수야 그런데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는 참 기구한 운명이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느니 너는 여기서 석방될지어다 웃기지 마 너도 죽어 너도 사형수야 그런데 만약에 살 길이 있다면 죄를 안 진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다시 고백하고 자백하고 짊어지면 그 사람이 가고 이 사람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죄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을 빌어서 낳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감행하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감행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왜? 그런 황당한 일을 왜 감행하셨냐 그것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 영광 벌이시고 이 땅에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럴 때 아멘을 좀 하시면 좀 사랑받는 것 같은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는 것 비밀을 얘기하시는 것 왜?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사기꾼이 와가지고 아첨하고 막 잘 보이고 하는 거 뭐예요? 사기치려고 돈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게 더 좋잖아요 교회에 성경책 끼고선 요즘 성경책도 안 끼고 오지 요즘 여러분들 식사 기도할 때도 어때요? 그냥 막 하나님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뭔가 심각하게 그럴 때 밥 먹어 뭐 한 거냐? 기도한 거예요 왜?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그냥 밥 먹을 때만 한참 좀 밥 먹을 때만 되면 심각해져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 부모님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신 분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친구 만났더니 누구냐니까 몰래 가가지고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분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운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홍수를 쓸어버리는데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는데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를 다 거절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인정하고 받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귀를 닫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약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받기만 하면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백 년 동안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PC방 가고 핸드폰 게임하고 좋은 취미를 갖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이거는 너덜너덜한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만한 은혜인 것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막 죄의 가운데서 더러운 가운데서 부정적인 가운데서 구원할 만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고 삶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에요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노아는 은혜 받고서는 어떻게 해요? 백 년 동안 에이 기분 나빠서 못 지겠네 이거 내가 또 방주 오늘도 또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에이 매주일마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에이 짜증나 이렇게 예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의 자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자로 예배드려야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무시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공부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구원해 주실 만한 은혜가 있다라니까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예배드리시고 그 은혜를 또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은혜는 단편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잠깐 한편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받아야지만 어디서도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가 뭐라고? 구원이라는 거 구원 받을 수 있다 타이타니오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배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든 댈 때 네 주를 가까이를 연주한 그 연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래를 불렀는지 연주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어디서는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가 있고 어디서는 연주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의 생각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단기적으로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거 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유격도 있고 행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단기적으로 짧지만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아주 힘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생방, 화생방, 가스 화생방 들어갔다 나오면요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오면 죽다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니까 화생방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근데 하루가 지나면 그냥 똑같아져 은혜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계속 연장되는 것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내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죽기 싫은데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정말 그가 고백하면 죽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70이라는 80인가요? 폴리카?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버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고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선 화형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총을 맞으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그 은혜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 2장 23절부터 25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에 그냥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됐다 가자 모세 가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고된 노역으로 고된 일로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우리는 구원을 오해할 때가 많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시고 그냥 하나님 자기 멋대로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출애굽도 그들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것이 상달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히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광려에서 죽게 합니까? 이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구원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구원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자식이 있지만 내 인생 살아갈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완벽하십니까? 부모님도요 내가 사랑해 드려야지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이요 나이 먹어가는 청년들은 알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거예요 의지했던 사람도 그 부모도 내가 믿었던 그 부모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다 간다는 것이요 어디론가 가버려 죽는 거죠 사랑했던 아내도 심지어는 자식도 먼저 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한번 매달려 봅니까? 비가 안 올 때 비참한 인생이지요 이들이 고된 노역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을 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됐지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지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웃어? 잘라라 내가 왕이다 석이가? 왕이시요 왕께서 저번 달에 누구 유부녀된 누구랑 썸을 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할까요? 잘라라 내가 왕이다 어디 그런 나의 수치를 거기다 기록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다 기록한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은요 거짓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막 위대하게 칭찬해도 시험찬할 판인데 자기 부하의 아내와 그런 안 좋은 관계한 것을 성경에서는 다 기록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게 성경인 것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고된 노역과 심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예요 장정만 60만 명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장정만을 얘기합니다 60만 명 여수 인구가 한 30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합하면 60만 명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정서학자들이 최소 200만 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뭐하고 있어요? 200만 명이 뭐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노예 생활하던 그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다가 몇 사람 막 많이 죽다가 출입입시키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마지막에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보호하시며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의복과 기중품을 그들에게 다 주면서까지 내보냈어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켜라 그래서 막 싸우다가 많이 죽고 그러는데 간신히 나와가지고 질질 끌면서 이제 어디로 가오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출입을 할 때 그들이 장자를 죽고 이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의복도 주고 금은 폐물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그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죠 누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어디입니까? 홍의 앞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의지해야지 믿어야지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좋은, 뭐 좋긴 뭐가 좋아? 너무 고달파서 부르짖다가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해 줬는데 뭐가 좋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내비두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버려두면 여러분들 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졸다가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나오라고 구고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알아서 올 것 같으면 부르시지도 않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지 왜 여기를 끄집어내서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25절에 보니까요 출애교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했기 때문에 출애굽 시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단편적인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왕의 구원에도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가?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우상을 진멸했습니다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황후,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황후를 폐위시킵니다 나중에는 좀 인본적인 생각을 가졌던 왕이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졌던 왕이에요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나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야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이 평안,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싸우고 싶어도요 싸우기 싫어도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가정에도 구하고 삶에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셔요 저도 내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싸우면 싫어요 왜? 내 자식들이니까 잘 잘못이나 잘못했을 때 감싸주길 바라고 또 잘했을 때 칭찬하길 바라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사는 영적인 사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달았죠 이 왕이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 그들이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라 자, 건축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럼 다 합해서 몇 만 명? 나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30만 명하고 28만 명이에요 58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싸움은 지락의 싸움이에요? 아니면 머릿수의 싸움이에요? 이 지혜의 싸움이 아니라 이 머릿수 누가 맞냐 이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28명의 그들은 다 큰 용사 9절에 보니까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몇 명? 100만 명 병거 이 병거는 뭐를 상징해요? 전차 탱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가끔씩 공룡 생각할 때 있잖아요 공룡 포크레인 현장 공사장에서 일하는 포크레인이 막 일하는데 와 그게 공룡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 생각하면 와 정말 무섭다 여수에 살았잖아요 바닷가에 살면 바닷속에서 낚시도 가봤거든요 바닷속에서 버스같은 물고기가 확 날라오면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군사 100만 명하고요 그 다음에 병거 병거 300대라는 거예요 300대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자 이르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되려면 기도해야죠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왜 들으세요?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예요 제가 부모인데 제 자식이 만약에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저 멀리 있어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힘들어 나도 좀 도와주세요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더 힘들다 아빠는 친구들한테 상처를 야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당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럴 것 같아요 그 얘기에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달려가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예요 하나의 계약 체결이 아니라니까요 이가 아사라는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백만 명이 왔다니까 자기네 군사 다 합해봤자 몇 명? 58만 명 근데 백만 명에다가 전차 부대까지 왔으니 이거는 싸우나 마나 끝난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없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때로는 그지처럼 오시겠지만 그지처럼 오지 마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잘해야 돼 와가지고 어이! 어이! 하나님! 좀 도와줘 보세요 맨날 말씀만 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좀 이루어주시옵소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아니더라도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한테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 1억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해 5천만 원이 정말 급하게 수술해야 돼 5천만 원은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막 제발 나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내가 어? 야 내 밑으로 기어가 봐 이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만약에 내 밑으로 기어가 봐 그러면 여러분들 길 거야 안 길 거야 나 같으면 길 것 같아 그거 필요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신발 핥해도 핥을 것 같아 천진만 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히 하는 거야 기도할 때도 그렇게 원망해 아니 좀 필요하면은 좀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눈물은 나지만 그래도 찬양이라도 잘 해봐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살 수 있으니까 아멘 뭘 잘났다고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핸드폰 만지고 딴짓하고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잘 보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 인생을 모릅니다 나의 삶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괜히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목사 안 됐으면 그래도 내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차례도 한 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이렇게 따져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잔잔한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 안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넌 길거리에서 객사했을 것이다 웃음은 얘기지만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면 좀 자유스럽고 잘될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저버린다면 과연 어디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혼자 생각하다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한 거구나 길거리에서 객사 안 당한 거 감사한 거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지금 교회 안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아 그런데 이 사랑을 거절한다면 가장 불안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키워줬잖아요 물론 알아서 자랐지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가시면 잔소리도 내가 어디 찾아가서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잘해줬던 못해줬던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그냥 사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그들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 그분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와서 예배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거 누가 그것이 잘났다고 막 그냥 잘났다고 그냥 막 찬양도 안 하고 아 그러지 마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막 찬양하는 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요 눈뜨고선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바보야 지금 다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지가 눈뜨고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들 왜 저래? 그런데 네가 바보라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사람이 바보예요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 하나님을 알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선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진짜 불쌍한 거 뭐냐면 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저렇게 불쌍하게 살 수 있을까 자 붙었어요 58만 명 대 100만 명 그 다음에 병거 300승 붙었어요 이 아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자 이르되 여호와여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아사가 건방지게 기도했어요 아니면 좀 그래도 겸손하게 경애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건방지게 예배드려요? 아니면 겸손하게 예배드려요? 정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어떤 친구가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을 왜 갔냐면 자기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기 싫은데 그 형이 얘기한 거예요 동네 형이 너 수련회 한 번만 가봐서 가봐서 너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내가 너 더 이상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알았다고 그럼 나 이번에 수련회 가겠다고 학생 때예요 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3일만 4일인가 3일만 버티면 된다 찬양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잘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만 버티면 이제 더 이상 저 형이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할 거다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막 다른 애들은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자기 혼자 안 하니까 좀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가 찬양 정도만 해주자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래요 막 눈물을 흘면서 찬양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싶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신학을 간 거죠 그리고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분 밑에 방쫄이 된 거예요 그 멋진 사람이 접니다 제 방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한번 겸손하게 찬양을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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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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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야가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이 있고 구원하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사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가 뭐라고 하면 부르짖어서 여우와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벌써 그가 겸손하게 낮아진 것이죠 여우와 여우 심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도 도와줄 수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꼭 만나게 됩니다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생명의 기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하면서 불만 불팡하면서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경직돼서 앉아서 뭐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신의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서님이나 이런 사람들 사기꾼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 건축한다고 사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건축을 안 해본 저 세상의 건축 건축하는 업자들은 교회 지를 때에 그 선생님 긴장하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신의 건물을 짓는데 다른 건물보다 신경 쓰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충 조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분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꾸 낫게 여기고 정말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냐 이거예요 한번 그분 앞에 찬양하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찌 너를 안 돕겠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사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백만 명이 쳐들어왔어 하나님께서는 또 항복하는 걸 원치도 않으셔 지금 아무리 대 숫자 번호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58명 번호 끝 58만 명 번호 끝이야 그런데 저기를 대충 세어보니까 백만 명이거든 병거가 삼백승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부르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요청하듯이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 왔는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들을 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서 부모의 실패된 그런 아버지 말고 저 하늘에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아나 버림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선 살수망을 갖는 것이예요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저 하늘의 부모는 나를 안 버렸다라는 것이예요 그들이 은혜 받고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아가 그리고 용서해 왜? 비록 이 땅에서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저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유를 주더라는 것이예요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치셨대요 사람의 심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 지나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을 추격하는 것이예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쳤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와 도망가니까 돌격! 그러면 추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문제가 이렇게 뭘로 바뀐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예요 아멘 구수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며 그의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야 백만 명을 다 죽이신 것이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업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사시대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 매직이에요 구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은 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예요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물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이 땅의 삶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나를 인도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세상은 구원이 아니라 물질과 관계와 여러 가지로 바쁜 것으로 자꾸 나를 구원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세상을 사랑하시나요?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고 말이 그냥 안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예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당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할까봐 예수님 주신 것이예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냐면 나오는 것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구절을 하나님 앞에 을품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거를 원하실 것 같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소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예요 버림받았어도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하는 것마다 잘 안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자 죽임을 당할 것 같이 여겼다 그러죠 함과 같은 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며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돕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딱 하고선 따라와 아내 너 죽어 이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고 돕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여러분들 제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인물이 다 틀려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에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는 사람들 좀 있어요 생김새가 농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 모습 다 하나하나가 귀한 것이오 너무 이쁜 것이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안 받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여자랑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가 되게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정말 못생긴 여자였어요 근데 성형수술해가지고 그나마 인물이 좀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가 당신하고 나 사이에 정말 챙김새가 이거는 아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이 여자가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남자들 나중에 결혼할 때 꼭 한번 파악하고 결혼하셔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가 문제야 그래서 이혼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성격이 모마죠 지멋대로야 이기적이야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판결 판단할 수 있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당신 자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나한테 상처 줬어요 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용서해라고 얘기하셔요 왜? 쟤도 내 자식이야 나 너도 사랑하지만 쟤도 사랑해 하나님 쟤 정말 나쁜 애예요 쟤 정말 나쁜 애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길 원하셔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또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랑 빠지면 남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한 일은 다 계약적이고 계획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 것이예요 사랑해서 맡겨준 것이예요 사랑해서 살게 하는 것이예요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5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올라오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이 세상 것들을 거긴 구원이 없는 것이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아니 사기꾼에 넘어가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부모 얘기도 안 들어 마귀의 유혹은 쉽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을 사랑해라 공부해라 너 돈 벌어야 된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고 나를 정말 잘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마귀는 자기가 그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유혹의 말을 던지지만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뭐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 안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어찌 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교만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교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기게 좀 해보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져도 내가 망해도 아니 내가 죽어도 당신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 세상은 유혹합니다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죠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조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었더니 거기서 멸망으로 끝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귀 심보가 어떤지 아십니까? 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로 유혹을 멈추지 않는지 아십니까? 마귀 심보는요 자기만 죽기 싫은 것이에요 자기만 멸망당하기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같이 죽기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마귀 심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것 어려운 것을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돈 끌어갔더니 내 밑으로 겨어봐 지난 날들의 가오를 따지면서 너가 그래봤자 소용없어 넌 전에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겠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면 지난 날까지 다 잊어버리시면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분을 뭐라고 말할 수 밖에 없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공부하다 지치고 돈 벌다 지치고 사역하다 지치고 수련해 가기 싫어서 지치고 다 아쉬워요 하나님은 근데도 말을 우리에게 죽는 그날까지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요 평생 죄 짓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살인죄 저지르고 나쁜 짓을 때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거 나쁘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그건 찢어죽여도 시원찮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다 용서해 주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한 인생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일 날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발걸음을 얼마나 기억하시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살아간다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좀 맡기세요 그냥 혼자 막 길을 쓰고 살아가려고 그러지 마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도와주세요 나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추일마다 오늘 예배당 나오라고 외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너 도와줄게 너를 구원할게 너를 인도할게 그냥 막 살아보지 마시고 그냥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좀 어려워도 나오시고 또 유혹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저길로 가면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상대가 안돼 그래도 백만 명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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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온 말씀만 이루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수를 너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나만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외롭게 여기죠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이예요 왜?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떨어져 계시다가 부르면 오시지 아니요 사랑하니까 함께 계신데 얼마만큼 사랑하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얼마만큼 사랑하셔?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대 이 정도로 사랑하신대 이 사랑을 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이 사랑을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청년의 때를 은혜의 청년의 때로 잘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